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 청소년 신앙과 교회 인식 리포트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안동교회가 3.1운동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안동교회 김백원 목사가 참여한 12인 등의 장서도 포함됐습니다. 지역사회와 소외 이웃을 위해 노래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는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미션파이어를 만나봤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일부 교수와 관련해 동성애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길역 앞 광장에 성탄트리가 점등됐습니다. 신길교회 이기호 목사에게 성탄트리 점등의 취지를 들어봤습니다.